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벤츠 E350 4매틱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20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87,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옵션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 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북넥도 봤을 때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해증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5.39로 7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봤을 때 몸꼭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휠 보면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6.23으로 8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테일램프 양쪽 해증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몸꼭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 휠 내쪽 컨디션 좋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87,41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보면 블루투스 있고 뒷편에 패들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는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에 보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N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 앞쪽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탑쪽에 보면 1열, 2열까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포증기어 넣었을 때 후반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1열의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컵홀더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조절 버튼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에어컨 선풍구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 보면 수납 공간이 있고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도어 쪽에 보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불식 유격이 탈 없고 동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불식 유격이 탈 없고 동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벤츠 E350 4웨틱 아방가르드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